안녕하세요. 저는 VS 코드에서 ESLint를 사용해서 코드 스타일과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게 된 아주대학교 장현미입니다. 이 강의는 ESLint의 설치, 설정,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Node.js가 선행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ESLint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ESLint는 JavaScript의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고 코드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팀대에서 코딩 규칙을 강제하거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코드 품질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SLint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코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버그를 방지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ESLint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VS코드에서 ESLint 확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VS코드 들어가면, 확장 프로그램 검색창에 ESLint 검색해서 ESLint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줍니다. 다음으로 ESLint를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 그 디렉토리 내부에서 터미널을 열고, 아래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ESLi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PM을 사용하여서 ESLint를 설치하는데, 모두 JS를 설치하시면 NPM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PM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현재 위치하는 워크스페이스에 파일이 생기는 것처럼 ESLint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ESLint의 초기 설정을 초기화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노란색 글씨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이제 ESLint를 초기화하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아래 이렇게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터미널에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답변들을 하면은 적절하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면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ESLint.config.mjs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이 이제 ESLint 설정 파일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초기 상태의 설정 파일인데, 여기 EXPORT, DEFORT 부분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파일 부분은 ESLint가 검사할 파일 패턴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확장자의 파일들을 검사했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JavaScript, TypeScript, 그리고 JSX, TSX 파일을 모두 포함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Passer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JSX가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JSX는 이제 JavaScript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SLint가 JSX 구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줄입니다. 그 아래는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변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코드 이렇게 설정함을 통해서, 윈도우나 다큐멘트 같은 글로벌 변수를 사용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의 줄들은 이제 아까 터미널에서 진행했던, 그, 이 게임 프로젝트에 맞는 설정들 있잖아요. 이거에 맞게, 이제 숫 번째 줄은, ESLint의 기본 추천 설정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고, 이제 그 아래 줄은 아까 이제 제가 TypeScript를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서, TypeScript에서도 ESLint의 기본 추천 설정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이제 React를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React에서도 이제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추천 규칙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설정 아래에, Rule이라는 키를 추가해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원하는 규칙을, ESLint 규칙을 프로젝트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지금, ESLint 규칙을 하나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Rule의 기본 구조에 대해 보자면, Rule이라는 이 키 안에, 이 규칙들을 여러 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urly라는 규칙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Curly하고,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제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띄울 건지, 아니면 경고 메시지를 띄울 건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규칙이 적용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부분에서 편의점을 위해서, 첫 번째 옵션을 이제 옵션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옵션을 옵션 2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Curly 규칙에 대해 좀 알아보면, Curly 규칙은, 제어문에서, 중괄호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urly의 옵션 1이 에러일 때는, 만약에, 규칙을 위반하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우겠죠. 여기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중괄호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옵션 1이 1이다. 그러면은, 같은 코드인데도,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 메시지만 뜨게 되는 거죠. 옵션 2에 대해서 좀 보면, 옵션 2가 All이다. 이러면, 이 모든 제어문에 대해, 조건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제어문에 대해서, 중괄호가 없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거니까, 이 모든, 여기 제어문들의,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2가 All이다. 뭘 키라인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제어문이 한 줄에, 한 줄에 다 표현되어 있어야, 그 경우에만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우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콘솔로그, 이 부분이 한 줄 아래로 내려가면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홀 네스트라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천문에서의, 중괄호 사용을 강제하는 건데, 여기 이제, if 두 개가 있는, 중첩 if문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천문에서 중괄호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규칙들이, 정말 많은 ESLint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아래 ESLint 링크로 접속하면, 더 많은 규칙과 옵션들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자신한테 적합한 규칙을 골라서, 아까 말했던 이 설정 파일에 선언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ESLint의, 가장 정말 유용한 기능인, 자동수정, 코드 자동수정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을 위반할 시에,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 자동수정 기능이 없으면, 이제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직접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수정 기능을, 설정을 하면, 저장을 하기만 해도, 본인이 설정한 ESLint 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코드가 수정되는, 그런, 그런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기능 한 다음에, 수정 기능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에러 발생하는 거에서, 저장만 누르면, 이렇게 중괄호가,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VS 코드 먼저 들어가서, extension 메뉴 들어간 다음에, DSLint 검색해서, DSLint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미널에서, 그분이 Workspace로 이동하셔서, npm을 사용해서, DSLint를 다운받을 건데, 명령어는, 화면 보이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 치면, 해당 Workspace에 ESLint 설치되고, 이렇게 파일들이 생기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ESLint 초기 설정을, 초기화해 줄 건데, 이거는, 쳐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작업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여기 자신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버전 다운받아주시면, 탈스크립트 하고, 브로우저, 클릭하면, 설치가 되고, 이제, ESLint 설정 파일이 생겼죠.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이 아래에, 룰이라는 키를 추가해서 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예시에서 했던 대로, Curly 룰을 만들어 볼게요. 초기 옵션은, 에러랑, 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테스트.js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본문 테스트 할 거니까, 본문 사용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컨디션을 만들게요. 클릭하고, 그 문으로 한번 만들어 줍니다. 지금, 컨디션이, 오리랑, 에러랑,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본문에서, 부가로가 없으면, 에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클릭을, 클릭을, 스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걸, 볼 미칸도 있죠. 추가로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를, 원으로 바꾸면, 에너가 아니라 경고 메시지 로 바뀌어요. 좀 알아봤구요 다시 원을 에러로 봤구요 전 이의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월로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에러가 뜨죠 만약에 이 아니라 멀티 라인으로 현재는 지금 에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멀티라인이 한 줄에 있을 때는 에러를 지키지 않고 줄이 나눠졌을 때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멀티 월 네스트 이건 이제 중첩문에서 중첩 조건문일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컨디션을 해서 수첩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룰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동 저장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볼 건데 먼저 여기 지금 점 브이에스 코드라는 폴더가 없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 세팅스 점 제이슨 이란 파일을 만듭니다 이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에커 점 액션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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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면 지금 수건이 에러에 멀티월를 냈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구천문인데 구천문에 중괄호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죠. 에러를 고치려면 중괄호가 생겨야 돼요. 만약에 저장을 한번 누르면 중괄호가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까지면 더 실험해보면 OK. 골로 하고 이렇게 없앤 채로 에러가 발생했는데 저장을 더 누르면 자동으로 중괄호가 생겨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